유산으로 가는 KTX-406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저기요. 이상한 사람이나 타고 있는 것 같은데. 총장님 여기 11호차 응급환자 발생했습니다. 뭐야?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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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자 이렇게 꼼짝eller을 착한했어? 더 없어. 해줘서 해봐. 원래 빨리! 빨리! 출발! submer! 해 tr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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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ä! 아직까지 남의 아는 열려있다고 해. 우리는 이것을 살고. 상으로 갑시다 바로.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. 당신들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? 우리가 병을 다툴할 수 있었어.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는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는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는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는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.